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이후부터 강남구청에서는 아예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내에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대치동의 경우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이전인 6월에는 거래건수가 총 135건이었습니다. 이후 8월에는 7건 9월에는 8건 10월에는 2건으로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삼성동 등 거래허가구역은 모든 지역이 눈에 띌 정도로 거래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그리고 강서구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2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당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30평대 40평대로 왜 옮기려고요? 민원인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성장해듯이 좀 넓게 살려고 그럽니다. 구청 담당자가 다시 묻습니다. 식구가 몇 명입니까? 민원인은 4명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21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30평도 크다고 생각하고 일단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크기 전용면적 30평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40평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A씨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면 나중에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 아니습니까?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월건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다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자 소송감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10월 27일자 파이낸스 뉴스에 왜 더 큰 평수로 옮깁니까? 이거 거래 허가 못 내줍니다. 라는 그런 보도와 그 다음 날 매일경지 보도에서 비슷한 내용을 꼭 같이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 사람이 왜 쇠곡도 땅을 삽니까?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실제로 강남구가 불허한 거래 가운데 한 겁니다. 10월 29일 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공무원이 이렇궁 저렇궁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경우의 사람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사람은 결국은 서울 땅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도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지거래에 관한 거래 제한금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6월 23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효된 이후에 243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서는 허락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57건은 처리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 개입이란 것은 점점 세기가 강해집니다. 일단 한번 시작되고 나면 멈출 수가 없고 일단 시작되고 나면 점점점점 더 정부 개입이란 것이 빈번해지고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행정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독재나 전체주의는 어느 날 빵파리를 크게 울리면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인의 기본권을 정부가 예사롭게 침해하면서 독재라는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SNS 상에서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사를 허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주의에 조금씩 길들여져 갑니다. 정말 참 이런 종류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이사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잔타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